좋아요, 구독 오늘도 마찬가지로 대단한 성적을 들고 5가지의 장정 관심주들이 대기를 하고 있는데요. KTCS, 대원전선, 중앙첨단소재, DI, 그리고 삐아까지 5가지 종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. 먼저 오늘도 5개 종목 중에서 무려 2종목이 13%, 13% 높은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. 대원전선은 13.26%, 중앙첨단소재는 13.25%의 시원한 슈팅을 보여줬습니다. 그리고 오늘 관심주뿐만이 아니죠. 어제 짚어주신 재룡산업은 오늘 10%의 추가 상승을 보여주면서 수익률이 단 하루 만에 20%에 달하고 있고요. 또 지난 월요일에 짚어주셨던 인성정보는 어제 18%의 추가 상승에 이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6%의 추가 급등이 더해지면서 20%의 수익률을 드디어 돌파했습니다. 전문가님, 참 경이로운 그런 수익률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. 오늘은 또 어떤 종목부터 살펴볼까요? 이거 이제 그 지금은 이렇게 무료로 드리고 있긴 한데 어느 순간 그냥 이거를 이제 좀 줄여봐야 될 것 같아요. 어떻게 대응을 하시나? 네, 줄여봐야 될 것이지 않을까 싶고 싶습니다. 자, 우선은 보자면 재룡산업부터 좀 보도록 하죠. 재룡산업은 이제 어제 사인을 좀 드렸던 종목이고요. 어제도 수익이 좀 났었는데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. 이슈 자체는 덥대요. 전력 수요 증가했다는 부분이 이슈화되면서 추가가 좀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. 지금 보면은 재룡산업이 조금 아슬아슬한 게 여기 전고점 자리에 이제 걸치기 시작한 흐름이 좀 나오기 시작했어요. 그렇죠? 여기 보시면 여기 윗꼬리 자리거든요. 이 자리? 어디 가니 너? 자, 여기도 윗꼬리 자리 이렇게 나오거든요. 또 여기서 가네? 네,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 자리에 대한 좀 부담감 자체는 조금 고민해보셔야 돼요. 그래서 현재 구간대에서는 조금은 매도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. 아셨죠? 자, 그다음 보면 인성 정보 같은 경우도 며칠 전에 드렸어요. 드렸었던 이유는 뭐였죠? 네, 의사협회 관련해서 파업 이슈가 있다 보니까 당연히 주가가 한 번의 움직임은 나올 거다. 자, 그러면은 고민을 해볼 때 고점의 영역들 자체가 있단 말이에요. 고점 영역 자체가. 여기 라인들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요. 여기도 형성되어 있고 라인 자체가 여기 형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시면 그 전에 저점 자리들이 형성되어 있어요. 라인 자체가. 그래서 현재의 구간대에서 한 번 더 움직임이 좀 나와주면서 슈팅 가능성을 우리가 점쳐볼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우선 당장은 아직 살아있다. 이게 17, 18일 날 이슈가 되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는 흐름이 나쁘진 않을 거예요. 다만 이제 이 구간, 가격적으로 얼마냐면은 한 3,500원 정도 되는 구간인데요. 이 자리는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우선 나쁘지 않은 모습이니까 참고하셔서 매매 대응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 다음에 오늘 드렸던 종목 대원전선과 중앙첨단 소재인데요. 대원전선은 오늘도 드리긴 했지만 이전에도 드렸습니다. 4월 26일 날도 사인을 드렸었어요. 4월 26일 날 차트 볼게요. 4월 26일 날 사인을 이 날 드렸었고요. 네, 그렇죠? 그리고 오늘도 편입을 했어요. 조정이 좀 끝나가는 모습들 왜 이걸 오늘 제가 넣었었냐면 항상 차트를 볼 때 대응하셔야 될 게 여기 자리, 제가 라인을 하나 긋고 설명을 드려보자면 여기 자리 자체가 박스 자리로 저항선 자리가 돼요. 여기 자리 자체가 요쯤 되겠니? 여기 자리 자체가 괜히 좀 이상하네요, 오늘? 그리고 여기서 저항선 자리가 되면서 반등이 나오거든요. 그래서 여기가 저항선 자리가 돼요. 이렇게 올려쳐요. 그래서 가는 그림이 나와요. 그러면 고점이 여기 자리가 또 뭐예요? 여기 자리 자체가 저항 자리가 형성이 좀 돼요. 1차적으로 반등 포인트가 나올 수 있어요.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한 4천 원 정도까지는 조금 열려있는 모습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. 중앙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도 사인을 일전에 제가 드렸었고요. 이거는 이제 3월 달에 추천을 드렸었고 3월 달 기준으로 수익률은 200%가 현재 넘어갑니다. 그런데 오늘도 아침에 살펴보니 예상치와 비롯해서 수급이 나쁘지 않아서 사인을 좀 드렸고요. 바로 올려치는 모습이 좀 나와줬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고점 기준으로 13% 수익이고요. 3월 달 추천일 기준으로는 200% 이상 현재 수익 중인데 지금 계속 신고가 패턴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걱정하실 건 없을 것 같아요. 여기 자리 뚫는 게 중요했거든요. 여기 자리 뚫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했었어요. 그런데 그 그림을 고스란히 지금 가는 모습이라 그다음 고점으로 본 자리는 저 위에 자리인데 라인을 그어볼게요. 조심해야 될 구간이 여기 여기 이렇게 형성되어 있네요. 거의 다 왔네요. 보니까 고점 자리에 맞아 떨어지네요. 현 구간 때부터는 역시나 매도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. 매수보다는 매도 관점 대응을 하셔야 되니까 절대적인 신규 접근은 자제하시면 됩니다. 이 종목들은 매일 아침에 제가 8시 55분경에 글로 적어드립니다. 들어오셔야지만 보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. 방송상으로 나가는 종목들은 아닙니다. 그래서 꼭 들어오셔서 종목들 뭐 올리는지 보고 종목 잘 선택하셔가지고 좋은 수익 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평균적으로 5개 중에서 3개 이상의 종목들이 움직입니다. 그래서 3% 이상을 항상 잡죠. 제가 움직이니까 종목들 잘 대응하셔서 항상 좋은 수익 내시면 좋겠습니다. 좋아요 구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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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.